더 땡겨요 땡겨 더 세게 오케이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 너무 가까워 저 집라인 보고 가요 저쪽 보고 저 건물보고 너무 틀었어 너무 틀었어 너무 틀었다구요 조금 이쪽으로 틀어줘요 방향을 그렇죠 방향을 틀어줘요 약간 바람을 받게 틀어줘요 땡겨줘요 몸으로 바람을 안 받으면 안 돼 오케이 넘어가지 않게 두 손으로 잡고 자 시선을 저 건물을 보라구요 저 건물 자 그리고 가요 이제 땡겨 계속 바라보니까 땡겨줘요 땡겨 가요 쭉 가요 자세 낮추고 오케이 계속 가요 쭉 가요 계속 가요 가요 자세 낮추고 네 영상 찍어요 영상 만들어alam 운동 풍경 옷은 allowed 손 비 걸